State Absolute 어! 컨트롤's container 불사조 도 조합은 유통 기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른 유닛들이 남아줘야 되요 후 방까지 그고 유닛 조합으로 운영할 순 없죠 보스는 어느 출발이든 결국 운영에서는 플랫이 많이 조합된 조합이 짱이에요. 주작작 찍으면 내 본진은 안 보여줄 수 있어도 상대의 노린을 알아채기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취약하죠. 불하게 포기하고 다음 경기를 하면 돼요. 무슨 또 이렇게 조합됐을 때 간지나지 않습니까? 마치 패션도 청자켓만 입었을 때는 좀 뭔가 밋밋한데 청바지에 청자켓, 청청을.. 오 뭐야 이거 이씨! 청청 완성했을 때 튀는 것처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상당히 뭔가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키마 키마! 오! 조글링을 상당히 많이 찍고 있어요. 돌아버려! 잠깐만! 세곤하게! 세곤하게 생각하자. 오! 아픈 녀석이 오는데? 오오오!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돌고 돌고! 돌고! 우와! 몇 마리 잡았어! 우울하지 않으리라. 우와! 저 질르탄만이 다 잡았어! 역시 컨트롤이 중요해요 이래서. 키마 컨트롤 게임 아닙니까? 키마 컨트롤 게임 아닙니까? 키마 컨트롤 게임이었어? 키마 컨트롤 게임. 키마 컨트롤 mole человек 키마 컨트롤 게임팅! 키마 컨트롤 게임이 있습니다. 키마 컨트롤 게임. 키마 컨트롤 게임. 기 particulate blockchain yang героями 아 ceny introduction 개znalan 신om fırt random god 아무것도 없네요 babysit 어? 어? 바람 링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면 안되는데 이것도 잡혀버리네요 하지만은 봐버렸어요 바람 링이 아니기 때문에 잡힐 필요가 없는데 잡히면 안되는건데 하지만은 상대가 맹도 오리리냐니까 봐버렸죠 봐버렸어요 이제 건물을 계속 짓는거에요 자 이건 수비하고 다 죽어도 돼 이거는 1인 게임이에요 어? 오 맨 첫번째 차선 보다 녹취 나가버려 좀 튼튼하게 건물을 다시 지으면 됩니다 같이 지을꺼에요 어 이거는 극단 건물인데 오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